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주주 여러분 셀트리온이 장 끝나고 단일판매 공급계약 공시가 나왔죠 뉴스에는 이렇게 2700억 규모라고 나왔구요 정확한 공시 내용을 보면 체결계약명은 바이오시밀러 항체의약품 램시마 IV 트룩시마 허주마 CTP16에 대한 체결계약입니다 정확한 계약금액은 2735억원 매출액 대비 최근 작년 2021년 매출액 대비는 14.79%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시작일은 2022년 3월 30일 오늘이구요 종료일은 2022년 3월 31일 내일입니다 3월 31일 내일은 셀트리온의 월봉을 마감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구요 이번 달 월봉은 양봉으로 끝날 확률이 99% 이상이죠 지금 이 셀트리온의 단일판매 공급계약 체결 이외에도 우리가 지금 기대하고 있는 것은 진단 키트 셀트리온 USA로 미국으로 수출한 진단 키트 가 있죠 거기다가 어 케미컬 의약품 이 지금 항체 의약품 2735억 원이 크다면 클 수 있고 작으면 작다고 할 수 있는데 이따 9시 정규 방송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따 9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